뽀뽀뽀뽀 친구 우리, 우리 토리 지금 뭐 하는 시간? 구독, 좋아요, 누르는 시간! 야호!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고? 아무리 봐도 추워보이는데? 아니야, 니가 잘못 본 거야. 난 하나도 안 춥거든. 아, 추워라. 찬바람이 더 세게 불기 전에 따뜻하게 지낼 곳을 만드는 게 어떨까? 느리,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도리야, 그럼 내가 집 지을 나무를 모아올게. 나무로 집을 언제 지어? 그냥 아무 걸로나 대충 짓자. 나무 말고! 그치, 그치? 벽돌로 짓자. 뭐? 벽돌?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지. 벽돌로 언제 다 지어? 평생 걸릴걸? 난 못해. 그래, 그냥 나무로 짓자. 난 나무도 싫고 벽돌도 싫어. 그것보다 훨씬 빨리 끝나는 걸로 지을 거야. 간다. 그래? 그래? 그럼 난 나무로 지으러 갈래. 이따 봐. 좋아. 그럼 각자 짓자구. 완성! 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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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직도 집 짓고 있는 거야? 하이, 나도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우리는? 흐윽! 흐윽! 도리야, 짓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한테 와. 하아, 잘 가! 도리야, 문 좀 열어봐. 도리야. 누구지? 도리야, 놀자.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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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대잖아! 으윽! 싫어! 안 하고! 치!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갈 줄 알고? 곁집으로 만든 집을 날려버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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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 살려줘! 걱정 마, 도리야. 이 집은 안 좋네. 으윽! 진짜지? 으윽! 도리야, 도리야. 나도 들여보내줘. 같이 놀자. 으윽! 미안해, 능대야. 지금은 바빠서. 다음에 놀자. 이치! 이까지 나무집 정도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갈 방법이 있다고!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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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불편한Do하좋아, 도와줘. 들, 더. 으윽. 으윽! 거기 서. 우리, 문 열어! 으윽! 능대가 쫓아오고 있어. 도와줘. 늑대라고? 맙소사 얘들아, 얼른 들어와. 이야아아!! 잡았다. 이 집은 괜찮을까? 내가 지은 집은 1초만에 날아갔거든. 내가 뚝딱뚝딱 지은 집도 순식간에 와로로 무너졌어. 걱정 마. 이 집은 내가 오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은 벽돌 집이라 절대 무너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거야. 아무리 문을 꽁꽁 닫아도 나한텐 다 방법이 있다고. 뭐야 왜 안 날아가지?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다. 안 날아! 아휴 내 다리 아휴 아파. 내가 이렇게 들어갈 거라는 건 꿈에도 몰랐을 거다. 얘들아 내가 금방 들어가서 놀아줄게. 좀 죽네. 늑대가 굴뚝으로 들어오고 있어. 느리야 내가 그림 좀 그릴게. 어 그림? 아휴 성공. 얘들아 안녕. 괴물이다. 늑대 살려. 아휴. 느리 배의 그림 그리기작전 성공. 나도 우리처럼 아무리 오래 걸려도 벽돌 집 지을걸. 나도 빨리빨리 하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둘이야 고마워. 둘이야 고마워. 도리나 추워보인다? 내가? 아닌데? 하나도 안 추운데? 안되겠다. 우리 그만 놀고 집에 가자. 그래 찬 바람에 너희들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다시 놀자. 안녕. 안녕. 역시 집이 최고야. 누구지? 누구세요? 도리야 문 좀 열어봐. 늑대잖아. 싫어. 안 돼. 집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갈 줄 알고. 볏집으로 만든 집을 날리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람에 날아갈까봐. 고무줄로 묶어뒀지롱. 뭐? 절세로 우리 집에 못 들어올 거다. 어? 누구세요? 느리야. 문 열어봐. 얼른. 늑대잖아. 느리야 뭐해. 빨리 문 열어보라니까. 미안해 늑대야. 그건 안 되겠어. 이까진 나무집 정도는 문 열어주지 않아도 들어갈 방법이 있다고. 성공이다. 집 안에 또 집이 있잖아. 이것도 부숴버리면 되지 마. 어? 손이 좀 아프지만 성공했다. 부숴도 부숴도 집이 계속 나오잖아. 금방 무너질까봐 백겹으로 쥐었거든. 백겹?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백겹을 언제 부숴. 역시 집이 최고야. 어? 누구세요? 누군지 대답하세요. 나야 토리. 토리구나. 얘들아. 무슨 일이야? 너희 집에 늑대 안 왔어? 늑대? 볏집으로 만든 우리 집을 바람으로 후 날리려다 실패하고 갔거든. 내가 만든 나무 집도 부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갔어. 그래서 당연히 우린 너희 집으로 갔을 줄 알았지. 안 왔어. 그럼 늑대가 어딜 간 거지? 추운데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 아닐까? 어? 이런 날씨에 밖에 오래 있으면 감기 걸릴 거야. 찾아보자. 늑대! 늑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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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늑대! 아우! 늑대야 대답해! 어? 늑대다. 어디 어디? 늑대. 괜찮아? 흠. 너희가 여기엔 웬일이야? 니가 우리네 집에 안 와서 찾으러 왔지. 우리네 집 부수러 왜 안 갔어? 그 집은 튼튼하게 지어서 어차피 부서지지도 않을 텐데 가면 뭐해. 그건 맞아? 치! 나랑 놀지도 않을 거면서. 가! 어? 왜 너랑 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만 보면 다들 무섭다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니까. 너희도 그렇고. 어? 우리가? 같이 놀려고 문 좀 열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열어줬잖아. 아! 니가 오자마자 문 열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놀자! 이랬어야지. 어? 무조건 문부터 열어달라고 하면 어떡해. 그.. 그런 거야? 늑대야 앞으론 이렇게 얘기해.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좋아. 한번 더. 같이 놀자. 좋아. 같이 놀자. 정말? 으으으. 기침 소리가 큰 걸 보니까 감기 걸린 것 같아. 그럼 너희 집으로 가서 놀까? 좋아. 진짜? 대신 무섭게 굴지 마. 나 원래 안 무서워. 착하다고. 그걸 몰랐네. 따뜻하고 튼튼한 나의 벽돌 집으로 널 초대할게. 환영해. 고마워. 신난다.